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의 소식을 정리해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새로운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는데요. 요즘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은 방송계, 광고계의 대세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각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이 나와야 시청률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방송이 이들을 출연 요청하느라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광고, 방송계의 대세일 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대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출판 쪽에서도 이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이 대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이 방송, 광고계의 대세일 뿐만 아니라 출판계, 여기 보이시죠? 출판계에도 대세를 이루어서 3관왕을 찍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출판 쪽에서는 어떤 대세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이 트롯맨더를 접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것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방송에 이들을 출연시키면 시청률이 두 배 이상 뗐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형님 같은 경우도 시청률을 두 배 띄우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한 7%, 8% 했는데 15%까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지금 아는 형님은 3회분으로 편집이 돼가지고 이미 나갔고요. 뭉쳐야 찬다도 2회분 해가지고 시청률을 두 배로 올렸고요. 또 뭐 비디오스타, 라디오스타, 또 브루헤명곡도 2회분 중에서 1회분에 이미 두 배 이상의 시청률을 올렸고 나머지 1회분만 30일. 자, 브루헤명곡 오후 6시 5분에 방송될 예정인데요. 방송계의 대세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이들이 나가면 무조건 시청률 두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고계에도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명웅 같은 경우는 청년피자라고 하는 곳에서 열 번째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고요. 이명웅이 광고를 내면 아시죠? 미스터트롯의 진의 우승 상품. 쌍용 자동차의 넥스턴의 광고 모델이 돼서 넥스턴의 판매 실적을 53% 올렸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무려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판매 실적이 전달 비해서 53%랑 올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명웅이 웰메이드라고 하는 의료업체의 광고 영상에 입고 나온 셔츠가 3주 만에 510%를 넘게 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은 방송계, 광고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출판계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출판계 쪽에서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들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탑세븐이 사진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집을. 그런데 그 전국투어 콘서트가 두 차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집을, 화보집을 만들어서 전국투어 콘서트장에서 이거를 팔려고 했는데 두 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사진집, 말하자면 화보집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또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이 화보집이 나오자마자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해서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계 쪽에서도 이들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방송하고 광고 쪽에 집중돼 있어서 몰랐던 부분인데 출판계도 대세입니다. 3관왕입니다.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은. 그게 지금 우리 미스터트롯 팬들이 잠깐 몰랐던 부분이라 새로운 소식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요. 출판계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은 본격적으로 6월 말부터 전국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현장에서 판매됩니다. 그러면 그 판매량은 엄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을 했고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투어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하면 그 판매량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스터트롯 탑세븐의 팬들, 팬들의 팬심, 팬덤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열정적이고, 이명웅이 광고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 투어 콘서트의 현장에서 오는 그런 팬들은 이 화보집이 풀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화보집이 탑세븐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고 하고요. 브로그로 이명웅의 브로마이드, 포토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트롯의 트롯맨 탑세븐들은 광고, 가요, 그리고 방송계를 장악,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영역, 이 영역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이들의 영향력을 대세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 정치루티나?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어느 영역이든지 이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대세입니다. 자, 그동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 미스터트롯에서 배워라. 정치도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 배워라.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이 탑트롯맨들로부터 배워라. 이런 얘기가 저번 총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미스터트롯의 트롯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판계에도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자, 이 큰, 말하자면 지금 유통 쪽에 광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광고, 방송, 출판업, 3관왕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 영역이, 이 대세의 영역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스터트롯의 트롯맨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모든 방송에 이들을, 모든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들이 나오면 시청률이 높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월, 화, 수, 금, 일까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청률이 2%, 3%인데 여기는 20%, 10배예요, 10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뽕송화학당 같은 경우는 13%, 뭐, 뭐, 뭐죠? 부르메우 같은 경우는 15%. 이들은 무조건 두 자리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만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부에서는, 자, 이 연예계, 연예계 주변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피로감을 느낀다.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들은 방송계의 대세, 가요계의 대세, 광고계의 대세입니다. 자, 광고 부분은, 그 부분은 피로감은 좀 다릅니다. 특히 이명훈 같은 경우는 워낙 팬덤이 중장년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비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지금 소비의 왕, 말하자면 많은 소비의 가능성이 있는 층인데 이들을 팬덤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계는 이명훈을 비롯해서 이 탑7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출판에서도 이렇게 또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이들이 전국 투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들의 사진이 담긴 화보집이 엄청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 그리고 탑7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광고,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계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관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3관왕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